왜 안 구워지냐? 기분 나야되나? 이거 먹고 마이프로틴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으다 비주얼 이 순간 다 잘 나왔잖아요 이거랑 밥을 밥을 먹어보자 뭐야? 밥이 어디 있었어요? 뭐야 이거 무슨 속해안이냐고 잔칫국수 그리고 갓김치 시든거 아니고요 신김치를 좋아해서 그런겁니다 마랑의 아침 마랑의 요리법 끝 뭔가 고맙습니다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